현 회장님, 백 의원님 두 분 먼저 오셨다고 기다리십니다. 아, 네. 네, 형민 씨. 제니퍼, 오늘 나하고 저녁 약속 안 했습니까? 나는 회사에 중요한 약속까지 뒤로 밀었는데 제니퍼는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한다는 겁니까? 저에게도 중요한 약속이에요. 내가 그랬죠? 백서원 만나지 말라고! 백 검사님요?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. 끊어요. 안녕하셨어요? 어서 와요, 제니퍼. 어서 와, 제니퍼. 백 검사도 곧 올 거야. 백 검사님요? 네. 흠間